가격 관련된 얘기할 때 비교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근데 비교는 하나의 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Compare Price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Compare Prices라고 하죠 Compare Prices 그런데 여기서 지금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과 안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정말 하늘과 딸 차이죠 자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원타로 발음을 하는데 요 부분이 컴이에요? 큼이에요? 큼이죠 컴이 아니라 큼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이듯이 Compare가 아니라 Compare 해보세요 Compare Prices 해서 붙여주세요 Compare Prices 가격 비교하다 하나 더 해볼게요 흥정이란 단어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이거 처음 보신 단어는 빨리 외우세요 오늘 Haggle 해보세요 Haggle 가격 흥정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For가 들어가야 돼요 Haggle for Prices 다시요 Haggle for Prices Haggle이라는 뜻 자체에 흥정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모르면 흥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One more time Haggle for Prices Haggle for Prices 하면 가격 흥정을 하다가 되거든요 자 가격 흥정을 잘하냐고 일단 물어보고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가격 비교를 먼저 좀 하고 그래서 가는 편이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죠 Are you good at Haggle for Prices? 그냥 질문이죠? 해보세요 Are you good at Haggle for Prices? 가격 흥정 잘하는 편이냐? 어디 가서 가격 잘 깎는 편이야? Are you good at Haggle for Prices? 아니? No, I am not 부정황황색 No, I am not So I compare prices before I go shopping 그래서 내가 가서 못 가 그러니까 미리 좀 가격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미리 알고 가 So I compare prices before I go shopping So I'm not going to go shopping So I'm not going to go shopping So I'm not going to go shopping